전반기 원구성에 대한 민주당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2022년 전반기 원구성 당시 민주당은 13석, 국민의힘당은 12석을 차지하여 전반기는 민주당이 3개의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2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무석수 변동이 발생하였고, 2024년 4월 보궐선거로 인해 민주당은 1석이 늘어나 13석이 되었고, 국민의힘은 1석이 줄어 우석수가 11석이 된 상황에서 우석수 변동에 따른 협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별 우석수 비율에 따라 후반기 상임위원장 우석수를 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13석의 우석수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석수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100만 화성시민들께 설명할 명분과 근거가 충분합니다. 현재의 우석 비율은 민주당이 전체 우석의 52% 중 23석 중 1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5석 중 3석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우석수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지금은 민생을 살펴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의원으로서 본분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단호히 요구합니다.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즉시 본회의에 참석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합의서대로 약속을 이행하라! 민주당은 합의서대로 약속을 이행하라! 민주당은 합의서대로 약속을 이행하라! 약속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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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죠? 전반기 때 합의서대로 우리한테 3석을 주기로 했는데 그 합의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한석이 들었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전성균 의원도 한석이 주는 거 아닙니까? 합의서대로 이행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